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조투표지를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4월 10일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총선이 그나마 여러분들 좀 공정하게 치료질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정우 대표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린 겁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은 5차 범위 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250세계 전국의 250세계 지역구에서 선거 당일 투표보다 항상 더블당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높은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더블음주당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21.5에서 0.2% 높았습니다. 이건 0.2% 높은 것은 호남권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10%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문개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성을 저질러 온 겁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은 선관위의 면을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외부 해킹에 의해서 위조 투표지도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외부에서 사전 투표자서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외부에서 선거결과도 마음대로 먼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 작업들 해온 겁니다. 내부에서. 이거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런들 제공하신 분이 이번에 jrh님이 이런들 이 그래프를 제공하신 거지 않습니까 3, 40년 정도 이런들 전산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무보수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253개의 이런들 선거구가 수평입니다. 위에는 차이값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국입니다. 253개 선거구의 전국에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더불음당이 플러스 12.28%입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15%입니다. 전국의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의 전부 관외 사전 투표에서 기준점인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불당은 더 크고 미래통합당은 더 적은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전국 평균에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24에서 2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입니다. 그러면 전산 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우편 투표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입한 여러분들 과정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쑤셔 넣기 위해 가지고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 지역 선관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배달받은 것만큼 그대로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지역 선관이 완전히 면제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계속 추가로 밝혀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장난을 치운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앞부분만 이거 앞부분만 여러분 더 크게 보시라고 앞부분만 한 번 여러분들 크게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우편투표를 그냥 조작을 한 건데 이제 하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거를 잡아오라고 대법관도 이야기하니까 수사관이 아닌데 정거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물론 이런 정거를 가지고 가면 또 다 깔아뭉개겠죠. 조재인하고 이런 천대입이나 이런 양반들은 다 깔아뭉개겠지만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우편집중국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든 것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이런 보시죠. 우편집중국에서 부천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 우편집중국에서 4월 11일에 도착해 가지고 4월 10일에 발송했던 관외 사전 봉투수가 24만 2261통인 겁니다. 1일차. 2일차는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죠. 2일차는 손을 안 댄 것 같다는 거죠. 왜 모두 다 익일 배송 d 플러스 1이 다 원활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1일차 가운데 44에서 55% 정도가 23시간 이상을 체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4월 11일에 도착해서 4월 10일에 발송된 것은 55,874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우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계산을 해본 겁니다. 등기 번호 입력 또는 스캔에 10초가 든다고 하고 인쇄 봉투 라벨 붙이기 작업에 5초가 되면 봉투 하나를 만드는데 15초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노트북 한 대 수행인은 한 명이 쓰게 되면 9일 7시간이 걸리고 수행인은 10명이 투입되고 노트북 10대가 도입되면 23시간이면 되고 수행인은 100명이면 그럼 발강이 될 염려가 되니까 안 되겠죠. 미리 준비하는데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15초만 걸리면 된다 이야기. 15초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이러면 필요한 수만큼 만드는데 15초만 된다는 거죠. 15초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린트를 몇 대 쓸 건지 비밀 유지하기에서 한 명이 들어갈 건지 두 명이 들어갈 건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이러면 우체국에 가져왔을 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건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이 점검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큰 여름 진보를 이룬 겁니다. 왜 진보를 이루었는가 하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그러면 실물 위조 투표자로 어디서 투입했겠냐. 그게 항상 관심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관위를 의심했는데 보니까 우편집중국에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외 우편 투표 봉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최선은 우체국 배송 경로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배송 형태 관외 우편 봉투 배송 및 개표 방법을 설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는 행정부의 하위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우편집중국의 cctv 설치와 실시간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금요일 저녁 일요일까지 집중 배송 기간에 우편집중국의 접수분류 발송 과정에 정담 참관인이 입회해야 됩니다. 셋째 관외 우편물을 다루는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투입하고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넷째 선거 우편물 배송의 전수경찰 호송 체계를 시행해야 됩니다. 다섯째 일자별 배송 결과를 최소 3차례 발표해야 됩니다. 4월 6일 토요일 4월 7일 일요일 4월 8일 일요일 5시경 최대한 빨리 자책과 같은 배송 체계를 시행하겠음을 대언론에 공포하여 불순 세력이 우편투표 봉투 조작에 대한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장영우 여러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봉투가 그냥 봉투가 아니고 이 그냥 봉투가 아니고 이런 봉투가 수십만 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보시게 되면 특히 이 그래프를 보시고 사전투표에서 취합된 관외 사전 우편봉투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체국 우편집중교환센터 이렇게 해서 각 정당 추천형과 선관이 지금 함께 투입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정당의 참관인들이 감수체계가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가까이 여러분 체류하는 그런 특이상황이 41일차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 44에서 55%가 발견됐고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편투표 봉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전달될 때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100명인지.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사각지대가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지수는 인수인계가 될 때 100장이 여러분 있는지 200장이 있는지 아무 이야기 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는 이 부분을 놓쳤지만 첫 번째 투표소 레벨로 투표자 수를 반드시 측정해야 되고 두 번째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이 인수인계가 될 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다르게 관내 사전투표지수가 투표함에서 몇 개 있는지가 여러분들 각 정당인들이 확인하는 그런 쌓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할 수 있는 모든 털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가 찹니다. 오늘 장정우 대표께서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 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 가지고 이걸 제가 소화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노력들이 앞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항상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장정우 대표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걸 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봉푸 배송에 관해서 저도 이 부분을 보내주신 자료를 쭉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봉투의 조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네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끝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기독교 관점에서 본 체계사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 유대인의 역사 영국의 아주 걸출한 사학자인 폴리온선 책처럼 그런 역사책은 있지만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이렇게 다룬 책은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는 아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계시는 개신교 신자나 또 카드릭 신자 같으신 분들은 성서에 대한 이해의 도의를 높이고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곤고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러분들 역사를 잘 조화시킨 통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는 조금씩 읽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15 총선을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둑놈들 4권 그 다음 지방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지난해 다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보급시켜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리 당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오늘 오전 4시 50분에 시작했는데 오전 5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